안녕하세요. 박보이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박보이입니다. 오늘은 말랑이 소개 3탄이! 반갑습니다. 드디어 말랑이 소개 3탄이 시작됩니다. 신납니다. 말랑이 소개 3탄 시작! 이렇게 말랑이랑 파빗이 있는데요. 이 중에서 말랑이 3탄 하겠습니다. 먼저 이 옥수수 말랑이 입니다. 옥수수! 엄청 잘 나와요. 옥수수, 크럭시스도 있습니다. 이건 더 잘있네요. 크럭시스, 이걸로 말랑이 월드컵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중에서 큰 옥수수, 말랑이 월드컵을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이 작은 옥수수, 생옥수수. 이게 옥수수 말랑이였습니다. 다음 말랑이는 투명계란 보이셨어요? 이건 투명계란이랑 말랑이에요. 어때요? 엄청 예쁘죠? 워, 밍글빙글 도네요, 에게. 느낌이 되게 좋아요. 다음은 하트파이빗! 네 şşş wonde j permane已經對了 aş 아 아 하트볼 10화 이은 청사 과입니다 굶자 와 어릴 때 꽤 느낌이 들어와 이거 이건 해피 소비 찐을 90 4만 다 보이십니다 복 c 아직 안납니다. 아직 안납니다. 지금 아직 이게 잘 안납니다. 뭔가 이상한데 이때 햇빛 푸시 팝 말랑 타빛이었습니다. 만두머랑이 와 안에 햄크림이 쫙 들어있네. 짜리볼, 당근, 그리고 병아리. 오늘은 말랑이 향기를 시작했습니다.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랑이는 젤리볼이랑 감자입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